아 여기 가야된다 이말이구나 어? 알레.. 어? 실바나스 누나 아니야 알레리라? 알레리나 알레리아 스위프 랜드 윈드 공격력은 좀 적은데 피기가 적고 레인지가 되요 빠르고 이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더블 더블 데미지 됐다 성을 지켜야한다 이말이야 아케인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케인은 아케인이에요 홀리아다는 홀리아다구요 아셨죠? 스폰 팔라딘스 풀 플레이트 아마덴 캔 블락 에너미 이런거 아셨죠? 베리하이 이거 엑셀런트 아셨죠? 풀 아마들이 생겼네요 얘는 못 움직이네 얘는 좀 빨래다 확실히 여기다가 음 광역 여기 찍고 바락 찍고 바락 찍고 바락 찍고 헬 투더 킹 베이베 헬 투더 킹 베이베 마법 됐다 가자 츟 마을 투더 킹 베이베 사 왐지 여기 가을 투더 킹 베이베 여기 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야 여기 피가 점점 없는데? 밤디드 너무 센데? 어! 어... 다크나이트 어... 굉장히 그 막 어... 무장을 해가지고 막 데미지도 막 미쳐버리는 어... 슬로우게 헤비 아셨죠? 굉장히 슬로우 헤비 이렇게 해가지고 다와 다와 살짝 살짝 뒤로가 왜 안가? 살짝 가 기회수 쏴 고블린한테 쓰긴 아깝죠? 고블린한테 쓰긴 아깝고 좋아 죽으면 죽으면 안 되니까 뚫리네 보다 킹 이거 뭐야 어... 어 내가 갖고 댕기는 앤가봐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자 걔도 싸우실게 아이씨씨 힐러새끼들 왔네 자... 막아주고 빨리 와 빨리 오게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자꾸 뭐가 자꾸 추가돼 각오일 마일 아... 굉장히 날라당겨서 날라당기면 어떻게 하냐 병사들이 막을 수가 없겠죠? 이거 보시면 이게 도움 말이죠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병... 병력에게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알레리아가 막아줘야겠죠 맞췄으면 안되고 아이씨씨 파죠 파죠 야 피가 이렇게 저절로 차네 무난하다 무난해 먼거도 빨리 보내면 돈 더 준다고요? 음... 이쪽으로 가서 어... 걔도 같이 싸우게끔 돈을 벌었는데 여기다가 빨리 와 멍멍이 이거 진짜 귀여운데 뭐해고 섀도우 아짜 섀도우 아짜는 어... 멀리서 공격하고 마법 저항이 있고 스피드가 있는데 deadly accurate adjust that will shot 어... nearby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쯔쯔쯔쯔 오씨 맞았다 멀리서 공격해가지고 갑박이 가야되네 아씨 멀리서 공격해가지고 갑박이 가야되네 틱 홈 버거 킹 아참 홈 너나 다 불 어 음 까 나 쉬워 여기까지 가질 못하냐 때려야지 얘 뭐하냐 때려야지 니까 레벨이 올라가지 이리와 생각평가루 독 녹parents 이번에는 독 아 아 아 아 광역공격하는거 아 방역공격하는거 열어놓습니다 아 못들어 이거를 힐러 뒤에 이렇게 따악 기습을 한다 이말이야 아 이거 독 슈퍼독 독은 전통적으로 옛부터 그 그거에 강했어요 덩치 큰 목 독은 아차 아 워 네벨 아 네벨 저 저 저 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리와라 이리와라 여기 있는 바깥이니까 여기 박라이마리 이거 박라이마리 이거 박라이마리 어! 아 죽는다 오 나 죽었네 영웅 죽었어요 영웅 죽었어 약하다 이 말이야 슈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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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개가 좀 싸워야 되는데 슈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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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개랑 같이 잡고 이거는 못 잡겠지 위에? 그 이거 이 각오율은 앉아있네 여기 할배가 딱 만들어 놓고 어? 이런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빨라빈 나갔으니까 일로 빨라빈 라이트 여기있다 여기있다 뿌리묻기 됐어 이거 봐 막았죠 이거는 힐을 합니다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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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때는 플래시에서 결제해서 게임하면 공개도 나가곤 했다 이 말이야 궁금한데 다 쓰러져 버렸어 다 쓰러져 버렸어 멍멍계랑 같이 싸워 멍멍계랑 같이 싸워 독이 이게 굉장히 좋을걸? 센애한텐 그죠 무난하게 깼구만 지속댐이 전통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대신 퍼댐 비슷하게 들어가서 아무튼 퍼댐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게 어?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시간 걸리는 만큼 데미지가 이득일 수 밖에 없어 다 흐름 이 이 이 이 이 이 별것도 아닌게 네 레인저 독댐은 영웅 논다구? 어떻게 맨날 일해요? 놀 때도 있어야지 레인저 독댐은 투르뎀이라 방어무시하고 바뀐다 이 말이야 자기들을 계속 일시키면은 그러면은..이..삐죽 나와가지고 할거면서 야..이자리에..그.. 5초동안 불태우는 지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렌즈 이거 넓으면 좋겠다..좋긴 렌즈 이거.. 렌즈 이거 한 번 하고 이것도 한 번 하고 다하면 좋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얘가 시간을 좀 끌어주는게 있죠 공격력도 얘가 더 높아 얘 할게 일단 얘가 더 맘에다 바스케티야! 뉴타워 낙 굉장히 그..높은 데미지와 어? 굉장히 넓은..그걸 자랑합니다 자..여기랑 여기에야 와요 여기도 오고 그건 뭐예요 여기가 핵심이다 어떻게? 광역? 광역? 다가야 돼 이리와! 아이저, 다가야! 아이저, 다가야! 아이저, 다가야! 봐라 됐으 고 양광클? 어 터져 죽네 퍼리퍼리 야 이거 잘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싸우다 5 5 5 2 5 5 5 4 여기는 효용이 떨어진다 바락을 진짜 좋았어 아 이거 각오율 어떡하냐 이거 각오율은 손 빨 수 밖에 없네 드롤 음.. 베리 터프에요 베리 하이 데미지 헬스 재생되고 에어버리지 스피드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드롤 드롤 봐봐 아 여기서 궁수가 좋다 확실히 왔다갔다가 되니까 끝 시간 끌고 광역을 좀 들리고 좋아 윈타울프 윈타울프 컵도 저항이 있고 이게 있고 되게 빠르고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어? 빨리 옛날에 잡아야 활쟁이들이 쏜다 이 말이야 야 이거는 뭐 누구죠? 거의 그냥 돈덩어리죠? 피찾고 차라리 수확 지민 젊은 피척 피척 잡으러 자막 나무 봐봐 야 이거 봐 미친 듯이 좋다 이이이이 오는거 봐 어? 나올 때까지야 시간 거 같이나? 여기 오면은 마스케티여 이거 여기까지 모이면은 뭐 합시다 미친 얼추 막는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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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 딜 잡아야해 원 딜을 으흫 으흐흫 으흫 또한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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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력한 그 미친놈이 나온다아 이말이야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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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깎였어 그레이트 그레이트 실패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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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맨님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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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 아이고 맨님 으 생명력 두개나 빠졌어 이게 낫겠지 하이드 아웃 이쪽으로 온다 안 돼 안 돼 나가 나가 안 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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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큐 아 두개나 깎였네 어 그런데 별 4개인데 어떻게 별 3개지 바락솔저 드레인 요거 좋은거 같애 요거 아래 바닥 깔리는거 레인지 네 원하고 어빌리티 어 아니다 아틸리티 컨스트럭션 엔드 업그레이딩 코스트와 리듀스 비용이 좀 줄어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쵸 좀 줄어든다 빅 베르샤 빅 피스 오브워드 아틸리티 그 광역 바바리안홀 바바리안을 만들 수 있어요 성기사 대신 바바리안스 대켄 옴니따 레깃 니켈라깔라까라깃 좋은 뜻이죠 여기를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바바리안 폭탄 폭탄 바라 아차 아차 아 아 여기가 집중돼야 되고 여기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요렇게만 단축키 없나 좀 불편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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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너누프 초안 왜안돼 인간이 가야되나? 혹시? 왜안돼 트롤 챔피언 굉장히 레인지어택을 하는데 힐까지 자기 체력 회복까지 되는 아주 짜증나는 녀석입니다 아 메테오로 얼음 깨라고? 이거 오늘 걸쳐서 이렇게 해볼게요 안되는데? 나 속인거야? 나 속인다? 입구에 들어야 돼? 맞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마법사다이 이 말이야 야 여기 병사 이거 좋다 응? 아이씨 아무것도 아닌게 나가라 이 말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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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팟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탈라딘 만드만드나? 안되겠다 탈라딘 만드자 탈라딘 만들고 잘 막았다 예띠 베리 베리하이 베리슬로우 베리라이브 베리 베리광역공격 자 공격하고 옵니다 맞짱뽕 별로 쓰지도 않구만 맞짱뽕 연결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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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든 황 이동 런칭 xd 췩 으네 리베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야 힐하는겁訴 에뛰드 에뛰드 오우씨 피없어 아 이리 받고 이리 줘 트롤 찌푸딘 야 대장 트롤이에요 어 에너지 아덜 트롤 에너지 엔, 인레이지 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체력 재생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육, 육, 육체력 에너지 야 이거 얘 때리는거 봐 광 광 내리찍는거 봐 광역공작하자 미쳤죠 내려잡아야돼 광역공작하자 미쳤다 피해보가고 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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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쎄다 눈 온거 어떻게 깨요? 눈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피치하는거 봐 퍽퍽퍽 퍽퍽퍽 안되는데? 입구에다가 해야된다고요? 진짜야? 이렇게? 아 진짜네? 야 야 개쎄다 피다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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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퍽퍽퍽 이쁘다 이쁘다 안 돼 안 돼 아니 형 왜 너희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만 한 만한 게임만 보고 있어? 젠세 열거 어? 죽었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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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죽겠다 띠니 띠니 죽었어 내뜰뜰 go가는거 눈이 죽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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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의미 없고 요것도 없고 여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바락은 안되고. 여기다가 바락을 지고. 여기다가 바락을 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쳤네. 오, 준신 만들었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잘 지켜봤어 와 막았다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야 쎄다 진짜 쎄다 와아 아아 어 어 죽었어 와 말도 안 돼 개설 어딨어 부활 아 다루가 어렵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두개 레벨업하면 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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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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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아 아 아 자막이 된다고 알려져서 레벨이 좀 더디다, 좀 죽어가지고 레벨업이 아, 가요 갈 때 되면 갑니다 일해라, 절해라야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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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마고 원샷! 잘 막고 어? 서몬 엘리멘탈 이거 좋은데? 서몬 엘리멘탈 폴리모프 폴리모프 좋다 이건 대인용 이거는 광역용 방영 와 이제 엄청 많이 먹었구만 싹 개 편의퍼를 막 책 뭐 여기 이거 이거 어떻게 구멍 아 잘 먹었다 마거 마거 어 뭐야 뗄나 뭐 뭐 뭐 양으로 변신해버려 야 개쎄 개쎄 여긴 왁자 야 개쎄 개쎄 여긴 왁자 야 개쎄 개쎄 야 개쎄 개쎄 다 응 히히 으흥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 먼저 오! 아 죽었네 아 이거 피지컬 게임이었어? 나 피지컬 게임 아닌줄 알고 한건데 또 죽었어? 됐어 됐어 으흐흐흐 아니 마홉사는 어렵다 마홉사는 어렵네 마홉사는 어려워 마홉사는 어려워 나이 멍로 그렇게 깊고 나이 멍로 나이 멍로 나의 멍로